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뭔가가 좀 바뀐 것 같은 그래서 더 꼬롬하고 그지 같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기가 토하고 많이 아파서 일단 병원에 가서 약은 받아왔지만 우리 둘 다 약을 안 먹였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더 사이코예요? 원제. 아이가 아플 때 안 오는 사이코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차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엄청 큰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이고 감정의 골만 깊어져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나 궁금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아기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릉그릉 하는 게 느껴지길래 소아과에 데려갔고 당시 소아과에서는 목이 조금 부었고 감기 촉이라면서 약 처방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약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열도 없고 기침할 때만 아주 살짝 불편해하는 것 같길래 일단 약은 먹이지 말고 잠시 상태를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저희 부부 두 사람은 합의를 했어요. 약으로 안 먹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갔고 저는 월요일이 휴무라 그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먼저 가있던 남편이 전화로 하는 말이 아이가 오후 낮잠을 자던 중에 가래가 끓어 기침을 했고 동시에 토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열은 없고 막 뭔가 몸이 처지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을 했고 또 약을 먹이는 건 나중에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또 안 되겠죠. 그렇게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으며 저는 저대로 걱정을 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딱히 아이가 처지지도 않고 잘 논다고 하길래 안심을 했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 9시 아이가 자다 말고 또 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지 물어봤더니 남편 하는 말 기침 가래 때문에 토를 한 것으로 주장이 되고 현재 열은 없지만 손바닥만큼 피부 발진이 올라온다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벽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당신도 얼른 여기 와서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알겠다 일단 약부터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얼른 서둘러 출발 준비를 하려는데 이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저희 시댁의 경우 서울에 제법 큰 소아과 병원까지 차로 한 20분 거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제가 간다고 해도 딱히 달라질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일단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 자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내가 거길 가도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뭐 내일 아침에 일찍 갈 테니까 일단 오늘 밤까지는 지켜보자. 아이가 열은 안 난다고 하니까 위험한 건 아닌 것 같네. 처방받은 약을 한번 먹여볼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랬고 남편 입장 그래 우리 아이가 위독하지 않은 건 나도 동의를 한다. 근데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 이건 엄마로서 직무유기야. 너 뭐야 혹시 사이코패스야? 나 운전 못하는 거 알지 않냐? 왜 알아? 아 물론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시댁이지만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또 돌쟁이 아기가 기침하다 토하는 거 이건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더군다나 내가 거기 가면 뭘 해요? 가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약부터 먹이고 기다려보자 했던 건데 남편은 이런 저에게 사이코패스라는 욕을 했어요. 아니 제가 가도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이고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 아침까지 아이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죠. 물론 만나자마자 바로 싸운 건 아니고 제가 먼저 사과를 했거든요. 미안하다고. 근데 이미 소용이 없더라고. 난리가 나요. 사이코패스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전 괜찮으니까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글이 뭔가 좀 이상하네. 쓴이가 혹시 남편인 건가? 2번 흠 남녀를 바꿔서 글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뭐야? 니들 뭐냐고? 아니 애가 아픈데 도대체 왜 시댁을 간 겁니까? 조금이라도 편히 쉬려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도 아픈데? 그리고 운전도 못한다면서 거긴 어떻게 갔어요? 운전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3번 뭐야? 둘 다 미친 거야? 아니 의사가 약 처방을 했는데 왜 안 먹여? 니들이 의사냐? 야 이거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뒷내용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네. 어? 아니 약을 안 먹일 거면 아이를 병원에 왜 데리고 간 겁니까? 부부가 쌍으로 미쳐가지고 불쌍한 애기만 잡네. 또 그 와중에 지들끼리 서로 자란다고 싸우기나 하고 아이씨 둘 다 확 갈아버리고 싶다 진짜. 4번 음? 쓴이네 아기는 뭐 아빠 혼자서 키웁니까? 엄마가 전혀 애한테 관심이 없네. 엄마 맞아요? 어? 개모야? 아무리 봐도 아픈 새끼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 혼자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었나본데 너 엄마 아니야? 5번 음 지금 쓴이가 하는 말 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기가 아프면 바로 달려갑니다. 아니 지금 내 새끼가 토하고 아프다는데 걱정도 안 돼요? 가서 달려질 게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가 아픈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어? 물론 뭐 사이코패스 이 말은 조금 오바이긴 한데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6번 혹시 니들 부부가 싸우러 안 아키세요? 약을 안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7번 남편은 안 들어오고 시댁 혹은 친정에도 아내 혼자 냅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 기출변형이지 그렇겠지? 어째 엄마 마인드가 딱 일반적인 아빠들 반응이네? 어찌됐든 애가 아픈데 왜 집에 애를 안 데리러 오고 부모 중 하나는 쉬는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약은 왜 안 먹이냐? 너희 둘 다 미친 거 아니냐? 왜 안 먹여? 7번 혹시 니들 안 아키세요? 아니 돌쟁이 아기가 토하고 아프면 얼른 약을 먹여서 증상 완화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니들이 의사야 뭐야? 그럴 거면 병원을 왜 해? 뭐하러 가? 게다가 지금 서로 자랐다고 싸우는 거라고 어머나 글만 읽어도 화가 나네 8번 애가 아픈데 약을 안 먹이는 너희 둘 다 사이코패스야 알겠냐? 이 그지 같은 아나키 작갔더라 9번 이거 기출변형이네 아마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빡쳐가지고 글 쓴 거 같네 근데 아줌마 그렇게 닦달하면 더 멀리 달아나요? 사이코패스 뜻은 좀 제대로 알고 써야지 않겠습니까? 애 아빠 사이코로 만들면 애가 뭐 더 잘 성장합니까?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남편을 사이코로 만들어서 이런 글을 쓰는 아줌매도 오지게 질려요 10번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하더니 역시 이게 진리였구만? 멍청하고 안일한 엄마 아빠 둔덕에 애만 고생이야 애만 11번 뭐? 애 약 먹이는 걸 가지고 합의를 받았다고? 이런 미친 누가 보면 이혼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뭔데?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약 먹이는 거냐? 12번 예? 해줄 게 없어서 안 간다고요? 헐 담아 아이가 아플 때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건 몰라요? 물론 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힘이 되죠 님은 님 스스로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겠죠? 근데 아닙니다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일 뿐이에요 오케이? 하나는 사이코 하나는 소시오 뭐 그런 거겠지 추가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엔 소환급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만 해도 아이 컨디션 좋았어요 15분님이 와서 남편과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또 혹시나 아이의 상태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일요일에 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을 미리 받은 거고 또 상황을 봐가며 약을 먹여라 이런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욕하지 마요 댓글 1번 뭐? 상황을 봐가면서 먹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야 이 미친 것들아 애가 기침을 하다 토했는데 도대체 어떤 증상이 더 있어야 약을 먹일 거냐? 어? 언제까지 두고 볼 건데? 2번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불쌍한 아이만 죽이는 거야 이제 겨우 돌쟁이면 가벼운 감기라 해도 이거 까딱 했다간 순식간에 폐렴으로 번지고 그런 걸로 큰 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약을 왜 안 먹여? 어? 니들이 의사냐? 병신이지? 3번 나는 본문에 아니 내가 해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게 딱 꽂히더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말이지 어차피 나중에 다 돼질 거 뭐하러 열심히 돈 벌고 그래? 그냥 있지? 편하게? 어? 안 그래? 그리고 밥은 왜 처먹냐? 그거 먹어봤자 결국에 다 똥대는데 야 이딴 게 부무라니 어이구 아기만 불쌍하구만 아니 약을 일단 먹여보고 먹였는데 증상이 안 나아지고 더 악화된다 그러면 다시 병원 가고 이게 보통 아닙니까? 아무튼 둘 다 맞자요 누가 이 글 쓴 사람이 아내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아내가 쓴 건데 상황을 바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있는 그대로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글 지우고 도망간 걸 보면 주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감사합니다